강당에 긴 의자에 학생들이 앉는데 한 의자에 5명씩 앉으면 12명이 앉을 수가 없대. 그리고 6명씩 앉게 하는 경우 모든 의자에 6명씩 앉고 2개의 의자가 남았다. 이때 의자의 개수는? 하고 물어봤네요.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은 뭐를 X로 둬야 될까요? 뭘 X로 둬야 될까요, 얘들아? 그치? 이거 우리 의자의 개수를 X라고 둘게요. 의자의 개수 몇 갠지 몰라. 근데 이거 총 X개라고 합시다. 처음에는 5명씩 앉았대. 5명씩 이렇게 앉았어. 근데 12명이 이렇게 서 있네? 이렇게 12명이 서 있어. 12명. 그럼 우리는 이 그림을 보고 학생 수가 몇 명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. 한 의자에 5명 앉았어. 이거 모르면 하나, 둘, 셋 이렇게 천천히 생각해보면 돼. 한 의자에 5명 앉았어요. 그럼 2개의 의자에는 10명이 앉았겠죠? 3개 있으면 15명이 앉겠죠? 그럼 X개 있어. 나 지금 어떤 짓 하고 있어? 3개면 5명이니까 15개 곱했지? 그래, 그냥 곱하면 돼. 5 곱하기 X다. 이 5X가요, 앉아있는 학생의 수입니다. 근데 12명 서 있잖아. 우리 지금 학생 수 구하고 있으니까요. 서 있는 12명 더해줍니다. 5X 플러스 12, 얘가 바로 학생 수예요. 아, 이거 보니까 12명 서 있는 거? 아, 안되겠다. 그러면은 너네 좀 낑겨 앉아, 낑겨 앉아라고 해서 6명씩 앉힐 거예요. 여기 봅시다. 6명씩 앉히자. 1, 2, 3, 4, 5. 6명씩 앉혔더니 2개의 의자가 남았대요. 그러면 우리 푸는 방법은 몇 가지 있지만 일단 전체 다 만약에 앉았다고 해보자. 의자는 변함없이 X개야. 여기 한 의자에 앉은 학생 수만 바뀐 거죠. 만약에 정말 딱 채워서 앉았어. 그러면 학생 수는 몇 명이 있었던 거야? 한 의자에 6명. 2개의 의자면 12명. 아, 그러면 X개의 의자니까 6X명 이렇게 앉았겠구나라고 생각할 텐데 2개의 의자가 비어있대. 지금 몇 명이 앉지 않은 거예요? 앉지 않은 게 아니라 몇 명이 이렇게 비어있는 거야? 이 2개가 비어있다라고 했으니까 한 의자에 6명이 앉아야 할 의자가 비어있다? 12명이 비었구나. 아, 그러면 전체 인원은 6X 빼기 12명이겠다. 그럼 얘도 학생 수고 얘도 학생 수니까 이 2개가 같다로 식을 쓰면 되겠죠. 이해됐나요? 그래서 5X 플러스 12는 6X 마이너스 12다. X 이항하니까 X 그 다음 이 5X 이항하니까 X 마이너스 12 이항하니까 24X는 24. 즉, 우리 활용 문제 나왔을 때 이렇게 열심히 풀어놓고 틀리는 친구들이 있어. 이 X가 의미하는 게 뭔지 활용 문제를 풀 때는 X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답 쓸 때 내가 뭘 구하고 있었지? 이거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. 따라서 이 X 뭐였나요? 바로 의자의 개수였습니다. 따라서 이거 24개라고 쓰면 되는 거야. 학생 수였나? 24명 하면 틀리는 거야. 따라서 24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. 좋아요. 우리 붕어킴님 해결됐겠죠? 그럼 잠시 후에 3 3 7 9 9